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준비 다 마치고 민경욱 의원을 한번 방문해봤더만 김주선 의원이시죠. 검사로서 아주 날렸던 분입니다. 파이낸스투데이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김주선 의원이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을 앞에 두고 대선에서 진짜 선거 사기 문제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괄한 내용의 영상을 여러분들 다시 또 재현했는데 그거를 파이낸스투데이가 다뤘네요. 이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사기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거침없이 쏟아낸 박주선 김주선이 아니고 박주선 의원의 부정선거 작심 발언 아주 대선배죠. 검찰로서 이게 2024년도 2월 10일 기사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그때 저도 봤죠. 박주선 이런 대선 후보 선대위 위원장인가 하셨던데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다른 부정선거를 획재할지도 모릅니다. 그 내용을 각가지 정거를 종합해볼 때 부정선거가 이런 내용을 당시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찬조 연설에 나선 박주선 전 국회의원이 부정선거 우려에 대해 작심 바라는 것을 경청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법대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수동 검사를 30년 정도 하신 분입니다. 대통령실에 지금 있는 사회신민수석이나 이런 분들 다 대학 맞히시고 똑똑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 가운데 저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 아니까 그분들 가운데 선거 사기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모르시는 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당 국회 의원들 가운데 자신들이 중요한 몫을 차지했던 소위 사전특표 조작을 모르시는 분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지금 여당 자리를 차지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들은 없고 선거 부정이 없다고 이러면 떠들고 다닌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한기호나 강승주나 이런 인물들이 모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인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 경력 관리도 있을 것이고 또 이익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깔아 뭉개는 거죠. 그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른다.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초등학생들도 이러면 다 알 수 있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지력을 무시하는 그런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인지 여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 때문에 그냥 깔아 뭉개기로 한 거죠. 본인은 깔아 뭉개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 저는 그 깔아 뭉갠 대가를 당신하고 마누라가 철두철미하게 치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는 겁니다. 미래의 일은 누구도 예단하기 힘들고 결론을 내려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 문제를 깔아 뭉개고 갔을 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거단 말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뭔가 기우는 수준까지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외치는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런 창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제는 인지 여부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제각각의 이유 때문에 필요 때문에 이익 때문에 침묵하거나 은폐하거나 무관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 자신들이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깔아 뭉개면 그냥 넘어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선거사기를 뭡니까 반복절이라는 선거사기를 그냥 깔아 뭉개고 그 나라가 온전할 수가 저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 차이인 거죠.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는데 그 미래를 바라본 시각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다 깔아 뭉개는 겁니다. 입 쳐 닦는 겁니다. 오늘 이게 작은 제목이 있는 것처럼 다들 자기 노후하고 자식들들이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의 핵심이란 것은 제가 책을 쓰는 것은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책을 쓰고 외치는 거고 그 양반들은 나는 아는데 그래도 그냥 깔아 뭉개면 그냥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 헤리티즈인 말씀처럼 숫자가 거짓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숫자가 여러분 이것은 진짜 기념비적인 여러분들 일입니다. 숫자는 뭡니까 훔칠 수가 없고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뼈아플 겁니다. 선거사기범들과 전산조작범들이 이 책이 나온 것을 여러분들 굉장히 불편해할 겁니다. 왜 숫자니까 다른 것은 무슨 뭐죠 배춘잎 사전투표가 나온 것은 적당히 둘러댈 수 있고 같은 짝꿍인 대법관들이 대충 여러분들 장단을 맞춰줄 수 있는데 숫자는 1 더하기 1은 2지 않습니까 2 더하기 3은 5이고 10 더하기 20은 30이고 타입이 없지 않습니까 숫자가 그 문제인 겁니다.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에 김윤곤 님이 글을 올리셨네요 한번 읽어볼 만큼 여러분들 귀한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것이 민주선거든 부정선거든 간에 내가 당선이 되고 그것도 최고 지도다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되면 과거든 현재든 그것은 어느새 무시하게 되고 다른 외치나 내치로 국민적 호응을 얻으려는 현실적 겉으로 보여주는 국정이 가슴과 머리에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민주국가에서 부정선거는 국기를 흔드는 내란 행위로 극행에 취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5년 동안 모든 선거는 부정으로 치러졌고 그 부정선거를 위해 선관위의 권한을 법위에 두었습니다. 선관위원장도 대법관이 겸직토록 해서 사실상 부정선거 논란을 막아버리고자 했습니다. 또한 방송과 언론 경찰을 장악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보도나 집회를 못하고 했으며 더 심각한 것은 부정선거와 문재인 퇴진을 위한 집회를 막기 위해 코로나를 꺼려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위중한 국가적 위태한 사건과 사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백번 감지하고 있다고 해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이 시간은 흐르고 국민의원과 고위공직자 그리고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으로 시간 떼우기만 하는 것이 역대 대통령에 대한 공직자들의 반역적 작태입니다. 깔아뭉개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은 깔아뭉개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그냥 뭐 지향 안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나라가 망할 걸로 봅니다. 체제가 전복되고 여기 전봇대님 말씀처럼 선조와 후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 대책 없는 사람들입니다. 앞날이 캄캄해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눈에 그게 보이지 않냐 이준석이 눈에 그게 안 보이냐 천하람이 눈에 그게 안 보이냐 한기호 눈에 그게 안 보이냐 너희는 천년 만년 살 거가 자식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태경이 눈에 그것도 안 보이냐 정진석이 눈에는 그것도 안 보이냐 에라이 인간들아 너거 벌받을 거다 너거 무한말의 지도자들이 무능해 가지고 한반도의 절반은 지금 100년 정도가 지나서도 이렇게 저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국가가 선거가 무너진 국가가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전체직 국가나 좌익들이 완전히 영구집권한 국가가 된다는 건데 그거를 무기네 무슨 정치적 경력이 그렇게 중요한데 무슨 이익이 그렇게 중요한데 너희 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것을 덮을 수 있냐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윤 대통령도 대책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갑내기로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